한 명 쳐서 저희 갈게요 ETN 연애 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2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2년 만에 여러분들께 들고 온 바로 뷰티풀이라는 곡은요 밴드 사운드의 댄서블한 엑시트 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사 내용은 또 한 뷰티풀한 분을 만나서 저의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프로듀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학생의 느낌으로 음악 학도의 느낌으로 배우면서 프로듀싱을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뷰티풀하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 전 딱 씻고 일단 누웠을 때 그때 어 이 친구 요염한데? 라는 생각 요즘에 얼반댄스라는 댄스가 굉장히 유행을 한대요 가사에 대한 뜻을 바로 전달하는 그런 춤이라고 하는데 뷰티풀 이스블리퍼블 되겠습니다 저 박정민 오랜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뷰티풀이라는 곡으로 열심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꼭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박정민 가수로서도 또 배우로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